대전 충남 충북지역 중소기업 혁동조합 이사장님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오셨고 오늘 시작하는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중소기업 초대를 시작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전초 제주창공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이기기까지 대한민국 경계성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서 이제는 이기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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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이 잘 우던한 김경환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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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